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이 원! 시작했습니다. 이제 화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봐봐. It's okay. Hi, 유정연. 오늘은 영어로만 저희한테 대화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설정이. Hi, everyone. 오늘 뭐 드셨어요? How are you? 뭐 드셨으니까 How are you? I'm... 초콜릿. 나도 초콜릿. I'm 초콜릿. You're Korea? I like chocolate. I like avocado. Oh, yeah. I like... Oh, yeah. I like... Oh, yeah. Oh, yeah. I like... 보고! Oh, yeah. I like ice cream. Oh, yeah. I like... Oh, yeah. Oh, wow. I like... Oh, unbelievable. Yeah. Oh, super amazing. 뭐야 다연아 리액션 갑자기 몸이 나는 것 같잖아 진짜? 진짜? 내가 더러워? 언니 나 맨날 화장실에 나오고 손 씻는 말 아무 본 적이 없어 나 완전 씻는데? 거짓말 언니 그때 나왔을 때 안 씻었잖아 그래서 나한테 걸렸을 때 다시 씻었잖아 그때 한 번 언니 그때 어떻게 씻은 줄 알아? 아니야 원수 이건 진짜 오우야 뭐야 택트야 뭔 소리야 진짜 그래 진짜 왜 자꾸 나한테 통통한 얘기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랬거든 VF할 때? 생일 VF할 때? 뭐라고? 안 봤어? 그거 너무 엄청 길게 하더라고 아니 첫인상을 얘기해달라고 그랬어 연습생 그래서 마지막에 다현이 얘기하는 거 근데 다현이는 통통한 애기였어요 이러면서 끝? 그러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보는 다현이 뭐야 언니가 그건 아니지 잘 못 봤다고 연습이 되게 달랐잖아 아예 초청기에 잘 못 봤다고 아니 언니랑 정현 언니랑 저랑은 아예 정현 언니는 데뷔 이름 뭐였지? 어 그거여가지고 아예 회사 연습하는 뭔가 달랐잖아요 우리 다현이 정지 많이 먹었지 에헤이 월급을 뭐였다고 젠틈 안할때라고 아 난 그렇게 많이 안 먹었어 나 한 번도 안 먹었어 진짜? 아 너 짱이다 나 진짜 성실하게 7년을 잘 다녔나봐 지우도 어제 얘기했을 때 3번 정지 당했다고 그러더라고 나 지효 많이 당했잖아 지효 많이 당했잖아 나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어 귀여웠어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게 우리 다이어트 디링이었잖아 우리 완전 다 스트레스였지 난 진짜 울면 울었어 맨날 아침에 가서 재고 다시 밤에 재고 근데 0.1이라도 안 빠지고 남아서 나는 그게 되게 속상한 그거라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나는 너무 근데 지금 예쁘게 빠졌잖아 많이 지금은 다이어트를 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만두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모모가 최고지 진짜 그래서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굉장히 이런 마음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럴 때 더 해야 되는 거 알지 그럴 때 더 얘기를 해야지 아니 나는 아니 근데 우리가 그러고 나서 민아랑도 얘기하는데 민아 다이어트 완전 심하게 했잖아 민아랑도 했지 우리 연습생 식단 우리가 없었잖아 카드 안 줬잖아 너가 안 줬잖아 그건 나중에 생각해서 너무 서러운 거야 그치? 다이어트 해야 되는 사람은 식단을 맞아 아예 안 줬지 그래서 가끔 완전 몰래 가서 안 하고 애들 거 옆에서 뺏어 먹고 먼저 애들 거 애들 몇 개 먹은 거죠 맞아 그러다가 걸렸자마자 많이 많이 가져가다가 걸렸어 카드 그게 많이 먹냐고 카드 그거 생겼잖아 맞아 맞아 우리 식단 종이체로 가져가서 삼겹살 맞아 짜파구리 해먹고 이랬어 너무 스트레스였어 너무 속상해 진짜 다이어트 이게 감사합니다.